잠잠매하자 잠잠매하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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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닭 챌린지 지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 닭 챌린지 천연고추의 200배 극강매운맛.... 도전하고 상품타자 상품 안내를 보면 5분 내 성공시 성공자 이름으로 보육원 30마리 기부 10분 내 성공시 5마리 공짜 이용권 15분 내 성공시 2마리 공짜 이용권 20원에 성공시 도전 매료 무료 챌린지 실패시 2만원을 내면 되는 거네요 비진닭 챌린지 저는 일단 포장을 해가겠습니다 집에서 도전해볼게요 도전 자 포장해서 왔어요 봉고치킨 포장해서 한 번 볼게요 봉고치킨을 포장해 놓고 이거를 그릇에 이렇게 들어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봉고치킨 저는 포장으로 해왔는데요 딱 보기에도 빨간 소스가 쫙 있는게 좀 매워 보이네요 청양고추를 바삭하게 튀겨서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포장이 와서 좀 눅눅해진 건 있어요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뼈 익는 치킨은 항상 일회용 장갑을 끼고 먹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을 준비했어요 라면 자 다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느낌이 오네요 제가 매운맛은 잘 못먹는데 맛있게 매운맛이라 맛있네요 아 매운 점점 매워지는 거 같아 하나 먹으면 많이 먹을 거 같아요 진짜 매워 진짜 맵네요 아 극강의 매운맛이라 그러니 진짜 매워요 첫 맛은 먹을만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매워요 근데 맛있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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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음 맛있따 학생 ou 맛있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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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분 마진 맛있따 아 이제 5분 지났는데 점점 매워져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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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로 대신 먹을게요 우유 먹으니까 매운맛이 가시네 Gru Hit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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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매워 챌린지 포기 계속 매워 매운맛 챌린지는 끝나고 제가 따로 주문한 게 있어요. 봉구치킨인데요. 봉구치킨은 이렇게 프라이드로 나오고 감자튀김이 위에 올려져 있네요. 감자튀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감자튀김은 일반 감자튀김하고 다르네 바삭해 보이는 봉구치킨입니다. 음 바삭바삭한 게 맛있다 이거는 담백해서 누구나 아이들여서부터 남녀노소 다 좋아할 치킨이에요. 간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챌린지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치킨을 먹어서 기분 좋네요.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뵐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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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